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백세의 철학자로 알려진 김형석 교수님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2018년도 아마 99세 때 쓴 책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복 예습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 타고난 성격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 그 성격을 바꾸는 것보다도 내 인생의 목적과 또 선한 가치와 인간애를 인간애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성격을 바꾸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해석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변화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문제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변화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믿음을 갖겠다라고 할 때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부활 신앙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 설교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장부터 16장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과 또 부활하실 것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보면 반복해서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그 내용들이 거의 한 가지, 두 가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퍼즐 조각을 맞추기도 합니다 퍼즐 조각을 맞출 때 미리 완성된 그 그림을 보고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그 완성된 그림을 보지 않고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그 퍼즐 조각이 백조각, 천조각 이렇게 되면 더 어려운 겁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는 완성된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장례일을 알리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례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인지 또는 부활하신다든지 또는 승천하신다든지 다시 재림하신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그냥 보통 사람이 들어도 아 예수님께서 어디 갔다가 오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해 못하겠다는 내용이 나오죠 17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여기 보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말씀도 그 당시에는 관용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것은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잠깐 못 볼 것이고 또 다시 보게 되려 아 예수님께서 어디 갔다 오시는 거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누구든지 다 죽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는 살다가 죽는 거니까 어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헷갈려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긴 죽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나를 보리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끝나는 건데 죽은 다음에 다시 나를 보리라 아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지?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도 없죠 들은 적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레조렉션, 부활 이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들이 서로 문의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완성된 퍼즐의 그림을 이미 본 세대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님께로 가는구나 죽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여기 다시 오리라 부활하시고 또 재림하신다 승천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것으로 끝이 났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봐? 지금 부활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하는 말들이 너무 어렵게 들리는 겁니다 하지만요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반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슬픔이 있는데 죽음인데 슬픔인데 슬픔이 부활 때문에 무엇으로 바뀌는 것인가? 기쁨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죽는 것 때문에 절망했던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니까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에 절망이 있어요 그 속에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부활이 들어가면 그 절망과 슬픔, 눈물이 어떻게 바뀌는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이 죽는 것 때문에 너희들 곡하고 애통하게 될 거야 곡소리 난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면 아마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뭐 때문에? 부활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뻐했던 사람은 다시 곡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곡소리가 나고 애통하는 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애통했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통곡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죠 배를 버려두고 따라갔죠 자기 집을 버려두고 따라갔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형수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제 나는 사형수의 제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나에게 붙을 텐데 그 사형수의 제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들고 살아갈 때 어떻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 취직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곡소리와 애통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의사를 찾아가고 저 의사를 찾아가도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저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저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나왔는데 내가 이 아픈 몸, 저는 다리를 이끌고 저 예수께 가서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곡하는 소리와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당시에 정말 인간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짐승 취급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야마 비로소 내가 인간 취급을 받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곡하는 소리, 애통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광야에서 오병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오병 이어의 기적도 내가 맛보지 못하겠다 이제 병든 자, 아픈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가 예수님께서 죽고 나니까요 곡하는 소리와 애통하는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야마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 기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세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성경을 깊이 통달하고 깊이 해석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나니까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더 깊이 해석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자기의 권위를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니까는 기뻐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죠 너무너무 잘됐다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자기들에게 스피리철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었는데 권위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보니까 자기의 권위를 빼앗아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의 리더십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기뻐하는 거죠 환호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사두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계파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로마의 귀족계국과 로마의 정부와 결탁을 했던 이 귀족 그룹이 사두계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을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기쁨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환호하는 환호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곡하고 애통하는 소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환호하는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3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뻐하던 환호성은 이제 분노의 소리로 바뀌는 거죠 오히려 절망의 소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정말 끝났다고 애통해하고 통곡하고 곡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이죠 곡하는 소리가 있어요 기쁨의 환호성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반전이 되었어요 희비가 교차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기뻐하며 환호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짓이 뭔지 아십니까? 엄청난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허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조작한 걸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아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라든지 제사장 고르비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도계파 사람들이라든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력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숨기는데 급급한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하는가 당황해가지고 이것을 꾸며낸 이야기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 아주 비교적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빌라도의 로마 병정들을 보낼 수 있는 한 보내서 무덤을 좀 지켜주세요 왠 저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가놓고 부활했다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빌라도 총독의 그 얘기를 듣고서 보니까는 예수님의 무덤을 자기네 로마 병정들보다도 유대인들의 유대 병정들을 세우면 더 목숨을 걸고 지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유대 병정들을 유대 군인들을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7장 62절에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파리세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났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도를 임봉하고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책임을 지고 목숨을 걸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미 새끼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28장에 보면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숨기려고 하는데 왜 숨기려고 해요? 부활했기 때문에 지금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음모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실성을 오히려 더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자료는요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부활절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예일대학교 출신으로 시카고 트리븐지 기자로 있었던 리스트로벨 이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카고 트리븐지의 임무를 받아가지고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너가 당신이 연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밝혀내라 그러면 완전히 기독교 역사는 달라질 것이다 그것을 요청받고 특집 기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고대 문서 약 2천 편을 읽으면서 연구해요 최대한 권위자들을 찾아가면서요 인터뷰를 하면서 예수 부활이 허구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데 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대 문서를 이렇게 보니까요 부활 안 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문서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학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니까는 얘기하니까는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확률보다도 예수님의 부활했다라고 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그 예수 부활의 허구성을 연구하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로 예수의 부활은 팩트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핵심이 부활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핵심 그것이 부활신앙인데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는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친구다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난 소포에서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보낼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들을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선한 목자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심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반복하면서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면 허구로 드러나게 된다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다 허구가 되는 겁니다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친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 허구가 되는 겁니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도 다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다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사실로 믿어지는 것이고요 구원 받은 자 내가 끝까지 사랑할 것이야 이 말씀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병든 자 치유해야 될 것이다 악한 마귀가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사실로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 그 믿음이 바로 이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곡하고 애통하는 소리가 단숨에 바뀌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애통하는 소리가 기쁨의 소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만나게 되면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눈물을 흘리고 탄식한다고 할지라도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곡하는 소리가 변하여 환호하는 기쁨의 환호성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시금석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요 바꾸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 신앙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에 여러분 그 영접한 주님께서 무덤 속에 계시는 분입니까? 아직도? 아니면 무덤 문을 열고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지금 내 안에 영접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배 안에 콩팥이 있고요 허파가 있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문제가 있는 이곳 저곳 이곳 저곳에 다 운행하면서 다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문제가 있어야 그 문제들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문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운행하여 계시는 거예요 운행하여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허구가 아니라 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활신앙을 믿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옷 한 벌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옷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세마포 옷, 영생의 옷이 필요합니다 그 영생의 옷은 무엇으로 구할 수 있어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크레딧 카드가 있어가지고요 3만 벌짜리 비싼 침대를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비싼 침대를 산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포근한 잠을 자게 되는 건 행복한 잠을 자게 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여유가 있어서 좋은 집, 큰 집을 산다 할지라도요 정말 진정한 우리 가정의 샬롬, 우리 가정의 평화는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붙으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부활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딱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왜 안 되지? 내 인생의 문은 왜 닫혀 있지?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생을 피곤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 문제보다 더 큰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나에게 있으면은 그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서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 이 신앙을 가지시길 바라요 저는 제가 한 번은요 더 큰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소한 문제, 작은 문제, 큰 문제가 별거가 아니구나 이것을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경험했습니다 제가 자라던 곳이 안암동이에요 안암동 아버님이 안암감리교에서 목회하셨는데 그때 교회는 지금은 다른 데로 이주했지만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교회가 산동네 중심으로 해서 산동네, 아랫동네가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택 옆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산동네에도 속하고 아랫동네에도 속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산동네, 아랫동네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공놀이나 하면 항상 산동네, 아랫동네 편을 갈라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쪽 편에도 섰다가 저쪽 편에도 섰다가 딱지치기, 그 당시에 다방구, 오징어 게임, 구슬치기 다 이렇게 산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나뉘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방학 때는 항상 밖에서 놀았죠 그런데 어느 날 방학 때는 노는데 형하고 누나가 와가지고 영우야 빨리 집에 가자 그래 영우야 빨리 집에 가자 안 돼, 나 지금 여기 놀아야 돼 나 이거 딱지치기 해야 돼 영우야 집에 텔레비 왔어 텔레비전 들어왔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 텔레비전 들어왔어 이 얘기를 제가 딱 듣는 순간에 제 손에 있던 구슬, 딱지 이걸 다 놓고 지불을 향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텔레비전이 왔대 달려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 깨져가지고 얼마나 아프든지 그래도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텔레비가 왔으니까 텔레비의 기쁨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겁니다 다쳐도 아프지가 않아요 피가 나도 아프지 않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옆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늘 텔레비를 봤어요 특별히 인기 있던 방송이 뭐였냐면 레슬링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렸을 때 레슬링 하면 김일 선수하고 또 일본의 유명한 안토니오 이노키 선수 레슬링 하는 날이면요 그냥 사람들이 다 텔레비 앞에 모여가지고 어린애부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막 환호성을 치는 겁니다 그때 저는 텔레비가 없어가지고 옆에 진석이네 집에 가가지고 어떤 집은 또 돈을 받고서 이렇게 또 텔레비를 보기하는 집이 있었어요 얼마나 치사하던지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텔레비가 왔어 텔레비가 왔어 그러니까는요 제가 정신없이 뛰어간 겁니다 흥분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김일 선수가 레슬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토니오 이노키하고 레슬링 할 때 박치기를 합니다 김일의 그 박치기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박치기 하면 옆에 형하고 같이 텔레비를 봤는데 형이 갑자기 제 귀를 딱 잡더니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절 향해서 박치기를 하면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요 그때 이제 그 레슬링을 보면요 저녁 때 요를 깔아놓고요 그때는 다 흑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슬링 선수들은 다 하얀 팬티를 입던지 검은 팬티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나 하얀 팬티 사달라고 검은 팬티 사달라고 그래서 그날은 요를 깔아놓고 형하고 밤새도록 레슬링 하는 겁니다 권투하면은 또 하얀 팬티, 검은 팬티 입고서 복싱하고 그러다가 팔 비틀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텔레비에 모여가지고 함께 그 화면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던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자파진다 할지라도 내가 미끄러진다 할지라도요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그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세상에 어느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기쁨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불가운데 지나가고 물가운데 지나가고 내가 어떤 구덩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어떤 세상에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시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동석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 사이를 걸어 다니시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힘이 들어도 예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우리를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도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또 슬퍼지지만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그 문제가 또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확인합니다 주님께 제가 다시 달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